지금 장면은 흙이 예를 들어 치 받고 끊어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둬도 모양이 이 그림은 백이 얽어서 안 되겠는데요 심지어 서서 그냥 한 칸으로 받고 두죠 신민준 선수 2대국을 패하면서 8연패 믿을 수 없는 지금 빈상각으로 나오는 것은 어땠냐고 감상을 하고 있죠 이동훈 선수도 뒤로 돌려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나보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오히려 백으로서는 좀 어려웠겠네요 술을 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탈출이 생각보다는 여의치가 않네요 여기 씌우는 것이 잘 안되네요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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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선 대단합니다.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신민준 선수 상대로 아주 노련하게 두텁게 운영하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.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었고요.